반갑구요 머리 뭐야? 머리가 왜 그러냐고요? 어? 왜 물방울 됐냐? 이런.. 자 됐습니다 바로 아저씨 수트 머리 아까처럼 해달라고요? 가만히 냅두면 저 머리가 되는데 항상 그럼 눈을 찔러서 불편하단 말이야 형 킴 키고 브이 해주면 안 됨 부탁임 아 부탁이야? 아이 씨.. 부탁하지.. 내가 투구가.. 아이 술래에 망령에 만렙 찍고 가자 그냥 아예 딜로 박살내야겠어 거기 파티 오! 깔끔했다 야 님들 이거 무공 한번 해보고 싶은데 디코 가능하신 분 하드무공 한번 해보실 분 오세요 아이 괜찮아 지금 여기 파티가 지금 누구냐면요 사랑초님이고 이거 나랑 시련 잡으신 분이고 미리무룡님은 이분은 똥임 어 괜찮은 것 같은데? 하드무공 성공 시 10만원 미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근데 이넴 빨간 공이 너무 빡된 것 같은데 그것만 하면 돼 그것만 하면 진짜 그냥 깨는 거라 완벽한 파이퍼 없죠 그게? 없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많이 봤는데 자 가봅시다 파이팅 하시고 투강사 안으로 오케이 끝 근데 이걸 이제 깨는데 처음에 주의 시자 머리 좀 잡아주세요 카운터치고 바로 무력 나오고 제가 구스크 갑니다 구스크 아무도 가지 마세요 바로 무력 바로 한번 또 찍어요 조심 카운터치고 한번 보고 가요 제발 까비 한번 보고 가지 아 죄송합니다 가다? 오케이 굿 까비 까비 뭐 어쩔 수 없어 아 죄송합니다 아이 또 다음주에 하면 되지 다음주에 은진간 할 수 있다이 1 나이스 나이스 수고수고 아 너무 아쉽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이 또 다음에 하면 되지 근데 나는 솔직히 내가 이관문에서 죽을 줄 알았거든 너무 긴장해가지고 아까 일반 패턴 너무 쳐맞아가지고 자 스테인들 나는 지금까지 노말무공을 못 딴 이유가 파티원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오십시오 노말무공 한번 갑시다 이걸 도대체 왜 무공을 못 따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오세요 방송 보고 오셨죠? 무공 도전입니다 자 출발했으니까 물어보는데 다들 무공 몇 트나 해보셨어요? 이거 3터 째요 무공 튼는 안 해봤고 지금 8클 정도 아 8클 저도 무공 튼 안 해봤고 지금이 7트 정도 됐네요 아 오케이 오케이 지금까지 무공이 어디서 다 터졌냐면 이관문 테일즈러너에서 다 터졌거든요 근데 이동기 괜찮은 사람들이라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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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大的 네 네 네 네 네 네 네 오케이 그리고 또 있나요? 없죠? 그러면 무공 파시니까 피를 따로 안 먹을게요 누군가는 먹어야죠 피를 놔두면 터지니까 본인이 불안하 Script 드시지 마세요. 옆사람이 먹으면 되긴 되는데 그러면 그만큼 딜로 쓰라 불안하면 먹지 마세요 무력 먼저 바닥 전방 조심하시고요 카운터 치고 무력하고 제가 한번 더 깔 겁니다 바로 무력 나와요. 회복도 생각하세요 바로 무력 앞에서 한번 대기하세요 아 잡혔다 제발 아 아깝다 편하게 하십쇼 삽시다 뭐가 열한샷 여러분 저의 노원군 썬더스톤과 함께 무공을 도전해 보실 분이 있나요? 무공 있는데 와도 되냐고요? 아 수발 자연스럽게 bt 그래 버리네 이번 주 마지막 캐릭인데 될라나 모르겠다 간절함이 없어서 1렘 컷 예상이라고요? 무공에 1렘 컷은 없어 바로 갈게요 잘하자 이네네 달리기 달리기만 잘 못해 달리기 온도 좀 피로하던데요? 자 이네네 구석구 무무무 카 구 무무 파 뭐 말지 알죠? 똑같이 말해볼래요? 못달거 같은데? 구 무무 카 무 구 무무 파 위원장 마 내가 먼저 깜 하 공을 입니다 브레스 와 개쩐다 일하세요 그냥 2무 였나? 3무 저 아 이거 파기 던네 아 뭐야 파기 던네 탔다 어 이러면 뭐 알아서 잘 살아남으세요 아직 아직 이디알림 오 깜짝이야 오야 한번 더 먹고 먼저 들어가세요 천천히 천천히 갑시다 가진 준비 힐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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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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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똥만 안 싸면 된다 큰일은 노선이가 한다 와 진짜 못 쳤네 너무 못 쳤는데 무궁할 땐 그런 거 신경 쓰면 안 돼요 진짜 확인 확인 사간무는 무력인데 지금 숙련 세팅 아직 아니지 소대 꺼줄게 오케이 이 판이 지금 무력이 쪼끔 에바여가지고 저거 컷 좋아 저기 유산이에요 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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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잠깐만! 오! 나이스! 사요! 이봐야! 죽어, 이씨아! 나이스! 아, 됐어! 스포드로 하셨습니다, 스웨김들! 조용하셨습니다. 자, 영지 한 번 가볼까? 와, 근데 아까 미리네였나? 방금 세이브? 그거 안 들어왔으면 죽었다. 자, 어디 보자. 어, 얘 치우고. 멋지다잉? 마지막 제일 걱정했던 캐릭터로 깨신 소감 좀요. 역시 큰일은 소소가 한다. 소소 배 안 가르냐고요, 이제? 가릴 것도 없어, 이제. 다 갈라주고. 그리고 10렙 두 개 있다, 야. 너 소소 고생도 있겠다. 에이, 너 종도 한 번 만들어주자, 12시 전까지. 어, 안 돼. 허아하게. 흪하는. 그러면 이야.